오늘은 역행자라는 책을 가지고 역행자 2단계 정체성 만들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요 자청이라는 분이고요. 무자본 창업가이며 유튜브 라이프웨커 자청으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말하는 역행자가 되는 두 번째 단계 정체성 만들기라는 건 대체 무엇일까요? 1단계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1단계가 뭐였죠? 자유의식 해체. 자유의식을 일단 해체하고 나면은 이제 뭘 해야 되냐? 새로운 자유의식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정체성 만들기죠. 이 정체성이라는 것은요 삶의 동기가 됩니다. 자동차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연료가 필요하잖아요. 사람도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체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선뜻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요. 10억 부자가 될 거야. 베스트셀러 작가가 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미래의 내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나는 어떤 게 되고 싶다. 뭐가 되고 싶다. B가 되고 싶다.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게 되겠다고 결심을 하잖아요. 그럼 이게 정체성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나는 그것을 되기 위해서, 시각 부자가 되기 위해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기 위해서 이제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체성이라는 것은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동기라고 자청은 이야기합니다. 사람마다 돈을 벌기로 결심하는 순간은 다 제각각입니다. 선천적으로 돈 버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 버는 것에 관심이 없다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지? 나는 돈 버는 것에 관심이 많고 부자가 되고 싶은데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왜 자청님이 왜 사람들은 대부분 돈 버는 것에 관심이 없냐라고 이야기하면요. 대부분은 정말로 돈을 벌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그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버는 것과 관련된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부분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돈을 쓰거나 돈을 아끼거나 이런 행동을 할지는 몰라도 돈을 내가 더 벌려는 노력들, 행동들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체성 변화는 언제 일어나느냐. 우리가 좌절을 하거나 열등감을 느끼거나 생존의 위기를 느끼거나 동기부여를 받거나 책을 읽거나 이런 다양한 매체와 경로를 통해서 다양한 계기로 정체성 변화가 일어난다고 얘기합니다. 내 친구가 나보다 갑자기 공부를 잘해. 내가 회사에서 잘리게 됐어. 이런 상황을 맞이하면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럴 때 바로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체성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환경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정체성 변화를 해야지 이 결심보다도 환경을 어떻게 만드느냐. 정체성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동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도록 세팅을 하면 저절로 열심히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체성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정체성 변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자청해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남자분들 다 공감하실 거예요. 군대 가면 5시에 일어나게 돼요. 눈이 져서 떠져요. 왜? 이 군대라는 환경이 전부 다 5시, 4시 반에 일어나게 만들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일어나게끔 만들고 있고요. 모두가 그렇게 만드니까 환경 자체가 늦게 잘 수 있는, 늦잠을 잘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다 일찍 일어나죠. 하지만 군대에서 전형을 하고 나면 어떻게 되죠? 다시 원래대로 늦잠을 자게 된다는 거죠. 왜 그렇죠? 이건 내가 변한 게 아니고요. 내가 살고 있는, 내가 거주하고 있는 환경이 변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변화를 일으키려고 하잖아요. 특히 정체성 변화를 일으키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뭘 생각하셔야 되느냐. 그 정체성 변화를 만들 수밖에 없는 환경의 변화를 고민하셔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정체성을 바꿀 수 있는 방법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 책을 통한 간접 최면입니다. 이 책을 읽는 것은 정체성을 바꾸는 데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얘기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건강 고수가 되고 싶다. 그러면 건강에 대한 책을 열 권 읽으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건강 전문가 못지않은 지식이 습득이 되고 자연스럽게 나는 건강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사람, 건강에 대한 전문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되죠? 경제적 자유에 대한 책들을 열 권 읽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지식들이 습득이 되고 여러분들은 그 지식을 가지고 이제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환경 설계입니다. 환경 설계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내 주변 환경도 바꾸는 건데 자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느냐? 유튜브를 만들어서 내가 부자다. 나는 부자가 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선언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그 자청의 유튜브에 관심을 갖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부자가 될 것 같네? 부자라고 하네? 이러니까 자신이 스스로 부자가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만약에 부자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죠? 저 사람 사기꾼이야? 거짓말쟁이냐? 사람도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신뢰를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은 더 열심히 살 수밖에 없는 반드시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버린 거죠. 이렇게 이제 환경을 설계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할 수밖에 없게끔. 세 번째는 집단 무의식입니다. 어떤 집단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집단이 떠받는 것을 가치 있다고 생각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유튜버 모임에 가잖아요? 유튜브 구독자 수가 많은 사람이 자연스럽게 가장 많은 권력을 차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테이스를 치러 가잖아요? 테이스를 가장 잘 치는 사람이 그 모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는 거예요. 어떤 집단에 속하게 되면은 무의식이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그 집단 무의식 어떤 집단에 속함으로써 집단 무의식을 갖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은 생각이 바뀌고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경제적 자유를 여러분들 얻고 싶다면은 이 세 가지 중 하나를 잘 이용해야 된다고 자청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고 싶은 게 생길 때마다 나 구자가 되고 싶어 테니스를 잘 치고 싶어 나 유튜브를 잘하고 싶어 이런 게 생길 때마다 허황된 목표를 세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허황된 목표를 세우고 당연히 허황되니까 당연히 항상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좌절하고 현재의 똑같은 삶을 계속 미래에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사실 그리고 실패하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자신의 자유의식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것에서 실패한 이유 내가 하지 못한 이유를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남 탓을 하기도 하고요 환경 탓을 하기도 하면서 나는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지금 뭐 엄마 아빠가 이래서 나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야 나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안 돼 나는 가족들이 챙겨야 돼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뭐 자꾸 합리화를 하는 거죠. 이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어떻게 하죠? 현재의 상황을 불만족스러운 현재의 상황을 계속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청은 무슨 얘기하는 거냐 우리는 그래서 이런 본능에 거스르는 본성에 거스르는 순리자가 아닌 역행자가 되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역행자가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내 자유의식을 보호하기 위해서 더 이상 변명이나 자기합리를 하지 않고요 새로운 전체성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노력들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 실제 이뤄내는 과정들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의식을 해체하고 전체성을 만드는 과정 이것을 해야지만 총 7단계가 있는데 이것을 해야지만 역행자가 될 수 있다고 자청은 강조해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역행자 2단계 정체성 만들기 위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계속 쭉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